조범수의 런치박스 이어집니다. 오늘 점심 식사 드시러 가기 전에 매수 버튼 누르고 갈 종목 오늘도 MBN 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범수 매니저입니다. 어제 저희가 처음으로 런치박스를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좀 만족스러운 수익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 이제 소개시켜드린 종목들도 오늘장에 바로 또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을 하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또 시장이 사실 지금 현재 안 좋지 않습니까? 오늘 또 특별한 이슈는 악재적인 이슈는 없는 가운데 미선물과 중국 시장 향으로 지금 시장이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든든하고 좋은 종목들 소개시켜드리면서 오늘장도 잘 버텨나가시는 종목 꼭 소개시켜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장도 꼭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종목도 수익률 좋았다고 하는데 둘 중에 뭐 하나만 한 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그러면 오늘 뉴스가 있었던 네이버 상장 관련해서 오늘도 뉴스가 좋았습니다. MBT 종목 관련해서 한 번 보시면 오늘 중에 11% 가까운 고가 상승분을 나타낸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금 이제 시장의 흐름이에요. 다만 이 개별적인 흐름, 호재권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시장이 안 좋을지언정 이런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 개별 호재 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점. 최근 시장에 우리가 반도체와 AI 좋습니다. 좋지만 올라간 종목보다는 이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찾는 게 가장 우선책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개별 호재 쪽으로 좀 주목하시자라면서 오늘 MBT 아직 목표가까지 도달하기에는 좀 가격이 남아있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하게 열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 도달하면 다시 한 번 더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BT 지금이 끝이 아니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열어두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런치박스 여러분께 런치주와 디저트주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에 대한 재료부터 먼저 공개합니다. 첫 번째 재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죠. 두 번째 재료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시장 회복, 마지막 세 번째 재료, LLM 수혜 본격화라고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료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더 이야기할 게 뭐 있겠습니까? 모두가 기다리고 계신 아마 이벤트이지 않을까. CPI 발표, PPI 발표라든지 최근에 경제 지표들 이슈보다 이 한 기업의 실적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당연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관련된 종목들도 아직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꼭 챙겨가야 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오늘 재료, 첫 번째 재료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렇게 선정했으니까 잠시 후에 종목 공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용 중에서 데이터 센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 재료, 데이터 센터의 시장 회복. 어떤 얘기일까요? 이번에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데이터 센터 매출이 생각보다 컨센서스보다 잘 안 나왔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이번에 잘 안 나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 센터의 주기가 있어요. 교체 주기. 교체 주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21년도에서 22년도 때 데이터 센터 교체 주기가 강력하게 수요가 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교체 주기는 일반적으로 3년에서 4년 차가 가장 수요가 높게 도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선행하는 흐름을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면 올해 내지는 내년이 가장 데이터 센터가 회복하는 모습을 강하게 보여줄 연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종목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데이터 센터 이 재료도 올해 아마 계속해서 나올 중요한 재료니까요. 두 번째 재료 데이터 센터 회복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관련한 기업들 저희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 재료 소개해 주시죠. 이제 또 AI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오픈 AI가 모든 AI를 가져갈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오픈 AI에서 공개한 소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국어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MM이라고 하면 거대 언어 모델이에요. 언어 모델. 그러면 영어만 아는 AI가 왔어요. 그럼 한국어를 공부하려면 이 LMM 모델이 필요하겠죠.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보시면 AI 관련돼서 생성형 AI 시장 오픈 AI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면 LMM 시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주를 투자하실 분들께서는 이 LMM 관련주 꼭 보셔야 된다는 포인트로 오늘 세 번째 재료로 선정했으니까요. 잠시 후에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런치 재료를 잘 버무려서 오늘도 런치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런치주 보여주시죠.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이수 페타시스. 정말 흰쌀밥 같은 종목이죠. 정말 필수적인 종목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필수적인 종목이고 많은 분들이 의심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별로 움직임은 없으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수 페타시스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 매출권 관련돼서 말씀 전해드렸는데 엔비디아의 최근 소식을 그럼 전해드리겠습니다. GH200이라고 24년도 2분기 엔비디아가 매출 비중 관련해서 2.5배가랑 점핑하는 흐름을 만드는 게 바로 GH200입니다. 엔비디아 이 GH200 사전 예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전 예약을 시작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실적에 대한 향상 가능성이 지금 더 불거워 올라간다라는 말씀은 전해드리고 싶고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야기가 또 추가적으로 나왔었던 게 공급과 반도체 재료 공급 관련해서 안정적인 모습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판매량이 더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이수 페타시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엔비디아 관련돼서 못 갑니까? 엔비디아는 저렇게 올라가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올 1월에 또 이제 회복 구간을 좀 늦게 짚지 않았습니까? 감상폭이라든지 이런 지금 시장의 반도체가 우리의 기대보다 빠르게 회복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 이수 페타시스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차트 한번 바라보시면요. 주봉입니다. 주봉 상태로 이렇게 딱 바라보셔도 이미 강력한 상승 이후에 원래 우리나라 종목들이 크게 한 번에 패러다임 시세를 보인 이후에 가격 조정이 찾아와요. 하지만 이수 페타시스라는 종목을 보시면 가격 조정, 일부 가격 조정이 찾아온 이후에 어떻죠? 기간 조정입니다. 이거는 조정이 기간 조정 형태로 나왔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추가 하락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는 거죠. 만약에 이수 페타시스가 무너지려면 엔비디아가 무너질 겁니다. 그 시나리오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기간 조정 형태로 깔끔하게 올라왔다는 포인트, 가장 중요하다.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은 올해와 내년이 더 좋다라는 포인트까지 AI도 좋고 데이터 센터도 더 좋아지면서 한 단계 더 레벨업할 수 있는 이수 페타시스 소개시켜드리고요. 오늘 그럼 이수 페타시스 매수과는 저는 현재가로 편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 체크를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가 3만 300원 말씀 전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계로 좀 잡았습니다. 3만 5천 원, 손절가는 2만 9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공략하는 가격대로 박스권 상단을 뚫어내는 그 가격대 정도로 목표 주가를 삼아봤고요. 현재 가격에서 답근 전략 그리고 손절가는 2만 9천 원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런치주 첫 번째 이수 페타시스 확인해봤고요. 이어서는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또 달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디저트주는 뭘까요? 소개해 주시죠. 이 디저트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육볶음이나 돈가스 같은 종목입니다. 디저트를 하기엔 조금 헤비하네요. 컴퍼니 K입니다. 컴퍼니 K 디저트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컴퍼니 K는 근데 너무 좋아요. 이게 사실 창투사거든요. 원래 창투사라고 하시면 고금리 기간에 무슨 창투사입니까? 스타트업 다 망해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시작하면서 제가 개별주 호재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컴퍼니 K가 상당히 투자를 많이 영위하는 회사죠. 우리나라 기업 내에서 뭐가 상장한다 아니면 나스닥 상장 이슈가 붙으면 항상 올라가던 종목이 바로 이런 컴퍼니 K와 같은 종목입니다. 개별 호재권이 상당히 많이 있는 종목이고 LMM 모델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LMM 모델 관련해가지고 국내에서 지금 1, 2, 3등을 모두 우리나라의 LMM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 업스테이지에 투자를 유치한 회사가 바로 컴퍼니 K입니다. 컴퍼니 K 같은 경우에 그러면 솔라 AI 경쟁 확대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인데요. 업스테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면 최근에 LG전자가 또 업스테이지와 MOU를 체결을 했고요. KT 같은 경우에도 업스테이지에 투자를 또 진행을 했는 점 게다가 LMM 모델까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LMM 섹터 업스테이지 컴퍼니 K를 좀 소개시켜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어제도 MWC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통신사들. 방금 말씀 전해드렸던 것처럼 KT와 LG 향으로 지금 업스테이지에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수익을 거둘 가능성은 매우 높고 호재권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은 더욱이 높겠죠. 그리고 이 차트 한번 바라보시면요. 어제 소개시켜드렸던 MBT가 생각하기 나셔야 돼요. 차트가 정말 유사하지 않습니까? 비슷합니까? 앞선 구간에서 거래량을 먼저 뿜은 다음에 가격 조정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가격 조정이 찾아오는 게 여기서 이동평균선은 안 나오는데 여기서 역배열에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이후에 정배열로 딱 버텨주고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차트를 지지해준다? 그러면 강력하게 지난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라는 거죠. MBT도 동일한 차트 흐름으로 좋은 상승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컴퍼니 K 차트적으로도 좋고 재료적으로도 좋고 호재는 질비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차트 그럼 조금 펼쳐서 가격 전략을 좀 보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좀 가까이 그런 부분을 소개시켜드리고 확대를 좀 할까요?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매수가 좀 일찍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일찍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송 중이니까요. 지금 너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요. 4, 5% 정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낮춰서 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7,400원대 좀 넘어갔는데 단기저항대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7,400원 다시 눌려주면 그때 접근하시자 말씀 전해드리고 목표가는 8,500원 그리고 손재해가는 6,530원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컴퍼니 케이크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멋진 점심시간을 위해서 함께 올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어서 마세요.